5위는 능숙한 가창력과 매력적인 무대 퍼포먼스로 최근 트로트계에 주목을 받고 있는 가수 공훈이다. 그는 방송과 개인 활동을 통해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아왔다. 공훈의 두각은 열정적인 퍼포먼스는 물론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능력, 특히 자신이 우승한 트롯맨 콘테스트에서 그 두각을 드러냈다. 국민스타로 불리는 공훈은 회당 최대 1500만원의 출연료를 내는 등 가요계에서의 위상을 높여왔다. 그는 계속해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기타 예술활동에 참여하여 자신의 직업에 대한 노력과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공훈은 미국 주요 4개 도시 투어를 진행하며 꾸준한 실력과 카리스마를 뽐냈다. 이러한 활동은 그의 영향력을 입증할 뿐만 아니라 그가 관객들로부터 받는 사랑도 반영한다. 트로트 음악의 인기와 인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공훈의 행보도 꾸준하게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와 대중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훈은 앞으로도 트로트 음악계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약속한다. 그의 앞으로의 행보에 응원을 보내며 관객들은 공훈이 어떤 깊고 감성적인 활약을 펼칠지 기대를 모은다. 4위는 가수 박민수 출연료는 1700만원이다. 한국 연예계에서 박민수라는 이름은 더 이상 낯선 것이 아니다. 독특한 보이스와 매력적인 퍼포먼스가 돋보이는 그는 점차 최고의 트로트 가수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박민수는 다재다능한 노래 실력은 물론 감성적인 무대 퍼포먼스도 선보이며 많은 관객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박민수의 경력은 연속 히트와 잦은 tv 프로그램 출연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등장할 때마다 실력을 뽐내는 것은 물론 프로페셔널한 업무 태도와 열정적인 태도로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 당연히 그의 출연료는 그가 가져오는 영향력과 예술적 가치에 걸맞은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더불어 박민수 역시 따뜻한 마음을 지닌 스타다. 고양시 서천군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는 늘 고향과 지역사회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다. 최근에는 서천 소방서를 방문해 직원들과 격려와 나눔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며 주변 사람들을 향한 배려와 진심을 드러냈다. 박민수는 무대 위에서만 재능을 발휘하는 아티스트가 아니다. 그는 또한 음악 경력의 상징이자 여러 세대의 영감을 주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재능과 개성의 완벽한 결합으로 그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수백만 팬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앞으로의 음악 계획과 지속적인 경력 개발 노력을 통해 박민수는 앞으로도 음악계에서 놓칠 수 없는 이름 중 하나로 남을 것입니다. 그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다. 그는 한국음악계의 발전과 부흥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3위는 가수 민수현이다. 가요계에서 노래 한 곡 한 곡마다 독특한 목소리와 깊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능력을 모두 갖춘 아티스트는 흔치 않다. 친숙한 이름인 민수현은 수준 높고 인상적인 예능감으로 대중들 사이에서 점차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해오고 있다. 2024년에는 출연료가 대폭 인상돼 무대당 2,200만 원에 이르렀다. 이는 가요계에서의 그의 영향력과 인기를 반영한 것이다. 민수현은 소셜을 주제로 한 노래로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특히 최근 장미합단 공연에서는 빨간 제복을 입고 돈에 대한 노래를 부르며 감동을 선사했다. 이 노래는 중독성 있는 멜로디 뿐만 아니라 강력한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여 그의 가수 경력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입니다. 민수현의 무대는 늘 다양성과 풍성함으로 알려져 왔다. 그는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통한 이야기꾼이기도 하다. 그의 노래는 종종 아리랑의 리듬을 빌려서 더욱 세련되고 독특하게 만든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전통 가락을 새롭게 재해석할 뿐만 아니라 예술적 가치도 높여줍니다. 민수현을 향한 관객들의 반응은 매우 뜨거웠다. 그는 무대에 오를 때마다 늘 끝없는 박수를 받는다. 이는 그의 재능을 입증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관객들의 사랑과 존경심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공연은 유튜브에서 4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그의 공연을 통해 민수현은 유명 아티스트일 뿐만 아니라 현대음악계의 현상이기도 하다. 민수현은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감동을 선사하는 새로운 노래와 퍼포먼스를 선보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수일 뿐만 아니라 음악을 통해 이야기를 전하고 청취자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진정한 아티스트이기도 합니다. 민수현의 경력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한국 가요계에서 대체불가한 그의 위치를 점차 확인시켜주고 있다. 2위는 한국 뮤지컬계에서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이름인 가수 애녹으로 역할뿐만 아니라 안무가 미술감독, 조감독 등의 비하인드 역할을 통해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이러한 다재다능한 재능은 레베카, 팬텀, 캐칭이 등 주요 뮤지컬에서 사랑받는 배역뿐만 아니라 새로운 방향성을 끊임없이 실험하며 공연예술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모습에서도 발휘된다. 앤옥의 경력은 2007년 뮤지컬 달타보이즈로 데뷔한 이후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이후 꾸준한 발전을 거듭하며 관객은 물론 직업인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의 끊임없는 열정과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하는 능력은 관객과 평론가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일조했다. 앤옥은 연기를 잘할 뿐만 아니라 후배 배우들을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멘토링하며 귀중한 경험을 전하고 있다. 그는 항상 자신을 혁신하기 위해 탐구하고 배우고 있는데 이는 그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은 물론 신제품에 대한 끝없는 창의성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현재 앤옥의 출연료는 최대 2,500만원으로 한국 가요계에서 그의 가치와 영향력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인상적인 수치이다. 앤옥이 얻은 명성과 명성은 무대 위에서나 훈련에서나 무대 뒤에서 그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에 가치 있는 결과입니다. 출연료 1위 손태진은 출연료 3천만원으로 연이어 눈부신 활약을 펼치며 가요계를 이끌고 있다. 그는 다양한 음악 장르를 넘나드는 뛰어난 능력으로 가요계의 특별한 재능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그의 파워풀하고 깊은 바리톤 보이스는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매 곡마다 많은 팬들을 매료시키며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손태진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이탈리아의 유명한 카담에서 트레이닝을 받은 후 정식으로 가요계에 입문했다. 탄탄한 학문적 배경과 끊임없는 열정이 결합되어 그는 지속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업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끊임없는 노력으로 태진은 많은 국제 무대와 tv 프로그램에서 친숙한 이름이 되었고 당신의 인지도와 전문성을 반영하여 출연료를 천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손태진은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서 토크소 mc로서의 역량도 발휘했고 광고 모델 등으로 활동하며 다재다능함과 폭넓은 영향력을 입증했다. 그는 jtbc 고스트싱어 등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해 가창력을 뽐냈을 뿐 아니라 음악에 대한 사랑도 널리 전파했다. 최근 손태진은 한국의 프랭크 시나트라가 되겠다는 목표를 밝히며 음악뿐 아니라 무대와 방송 활동에서도 성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의 이력은 음악이 오락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희망과 감동을 전달하는 혁명적인 방식으로 한국음악의 세계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그는 현재 한국음악산업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되는 아티스트 중 한 명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번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태진이 앞으로 어떤 예술적인 이야기를 이어갈지 지켜봐 주시고 퍼포먼스에 대한 여러분의 코멘트도 잊지 마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다음 흥미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좋아요하고 구독해 주세요.